학교폭력이요. 가해자는 박연진, 이사라, 전재준, 최예정, 성명. 그리고 선생님은 방관하셨고. 이 만담으로 이 게이지. 네가 팔이 부러졌어, 다리가 부러졌어. 네가 지금 사지 멀쩡해가지고 자리도 돌아다니는데 뭐가 폭력이야? 뭐가 방관이야? 너 그 정도면 정신병자야. 알아? 친구끼리 한 대 때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. 그 한 대는 왜 때려도 되는데요? 아... 결국 전부 경찰서 밖에 왔어? 친구끼리 장난이 한 사람, 20 gerb? 그 전화를 교감이 해. 아직 몰랐어? 왜 니네 오빠 아침에 방 뺐어? 그래서? 넌 꿈이 뭔데? 너. 넌 그냥 그때 죽었어야지! 오늘부터 모든 날이 휴욕할 거야.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.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앨고 내 주녁에 빡쳤어. 내 죽임.